자기가 안 비켜줬다고. 자기가 잘못해 놓고. 그리고선 여기저기 둘러봅니다. 내리래. 너 내려. 안 말하는 거 없긴데. 여기서. 뭔가 꺼내요. 에? 뭔가 꺼내요. 에? 뭔가 꺼내요. 뭘 꺼낼까요? 근데 운전석에서 꺼내오는 거면. 써보세요. 막 큰 건 아닐 것 같은데. 주관식? 이거 맞추시는 분은 깜짝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맨날 수근 씨. 선물 줘요. 선물을 준비해 주세요. 저기서 뭘 꺼내와. 뭘 꺼낼까요? 힌트 한 번만 주세요. 여기 없어요? 힌트 세이가 나한테 물어보세요. 크기가 얼마네요? 크기? 그 칠판? 이거요? 칠판 크기랑 비슷할까? 변호사님도 이거 갖고 계세요?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집엔 있었어요. 오? 지금은 없어요. 오? 나 진짜 어릴 때. 한 오십 몇 년 전에. 오? 오? 50년 전에? 이건가? 그거? 빨래하는 방망이. 다듬이? 다듬이? 아니면 러브 액션을처럼 스케치북에 가져와서 빨리 내려. 뭐 이렇게 했냐? 지금 내려. 힌트 하나 드릴까요? 결정적인 거? 손잡이가 있어요. 손잡이요? 네. 손잡이가 있다고요? 네. 아, 무서워. 멍키. 탑. 낫. 전자. 멍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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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이 있을까요? 있어요? 푸시겠습니다. 잘 여기다 대요. 여기다. 처음에 핸드폰 가고 저렇게 얘기하다가는. 도망가야 돼. 타이밍. 나 시야. 가만히 있으려. 나 시야. 나 시야. 나 시야. она 시야. 도망가야 돼. 나 시야. 나 시야. 왜 이래요? 야, 이 ㅅ. 어머! 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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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! 난 오고 있네. 차에 낯이 왜 있어? 옆에다 딱 걸고. 도망가, 도망가. 사진을 왜 찍는 거야? 얼마나 잘 찍었나 씻는 거야? 아, 도로? 우와! 무거워. 아, 씨XX. 아, 씨XX. 오! 아, 그렇지. 도망가야 돼. 어떻게 보셨어요? 낯을 생각하긴 했는데, 설마 설마 차에 낯이 스틱이가 있어? 아니, 낯이. 운전석에다가 좀 낯이 같은 거. 아니, 근데 낯을 맞춘 규현 씨. 대박이다. 왜 낯이라고 생각하셨어요? 크기가 한 2 정도 되고. 예. 손잡이가 있고. 낯은 이거보다 크죠. 예? 낯은 이거보다 크다고. 그냥 맞췄다니까요. 못 쓰셨어요. 저야,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우와! 초콜릿이야? 나도 궁금해. 초콜릿 블랙박스. 우와! 진짜네? 진짜? 우와! 선생님 블랙박스네. 우와, 멋있다. 이거 쓰면 이 영상 찍은 게 선생님 사무실로 다 전송되는 거지, 자동으로. 그렇습니다. 너 조심해라. 오디오 꺼야겠다. 오디오 꺼야겠다. 오디오 꺼야겠다. 그런데 진짜 자동차에 별의별 게 다 실려 있는 것 같아요. 저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아요. 그리고 평소에도 되게 폭력적인 성향? 저런 분들을 보고 이제 낙놓고 기억자도 모른다. 무식한 사람들. 그렇죠, 그렇죠. 진짜 무식한 사람들. 지금 저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요? 이거는. 저거는 저기 뭐 특수 뭐. 다치지는 않으세요, 특수협박. 네,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도구를 꺼냈기 때문에. 특수협박이고요. 아까도 부산에서 있었던 거요. 운전자 폭행 특가법이 적용되는. 여기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특가법에서 운전자 폭행이 됐는지 아니면 특수협박이 됐는지 둘 다 처벌이 무겁습니다.